톰 크루즈의 두 여인이 한국에서 같은 날 흥행 대결을 펼칩니다. 오는 23일 개봉하는 액션 어드벤처 사하라의 페넬로펠 크루즈와 같은 날 개봉하는 S4 블록버스터 매트맨 비긴즈의 KT 홈즈가 바로 그들입니다. 페넬로펠 크루즈는 영화 바닐라 스카이를 통해 함께 연기한 톰 크루즈와 실제 사랑에 빠졌습니다. 톰 크루즈가 니콜 키드만과 이혼을 결심했을 정도로 뜨거운 열애에 빠졌던 이들 커플은 그러나 결국 3년 후 페넬로펠 크루즈가 사랑보다 이를 선택해 남남이 됐습니다. KT 홈즈는 톰 크루즈의 새 여인입니다. 영화 우주전쟁 개봉을 앞둔 톰 크루즈가 바쁜 일정에도 지난 6일 할리우드에서 있었던 매트맨 비긴즈 시사회에 KT 홈즈와 나란히 참석해 애정을 과시했습니다.